저녁에 한 번 양 안에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대통령님 혹시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. 그것도 계속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? 당해신 거 아니에요. 문제점 부족한 데서는 당해에서는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큰 단어가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? 다른 점은?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검찰 의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일적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면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과거에 민주당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? 이 정도로 도와주케팅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? 뭐 물어볼까요? 소리 들어봐요, 그럼. 학교 전하고 물어봤을까? 아니, 뭐가 가짜뉴스예요? 돌아가셨잖아요, 돌아갈 때 가시는데 아, 찍지 마세요. 아니, 그럼 질문도 못해요? 질문 하나로 단상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? 질문을 딱 끝났는데 말씀이 좀 불안이 잡았잖아요. 고객님 정말요. 그렇게 해. 뭐가 미적이에요? 뭐가 미적이에요? 아직도 이해는 못. 말 조심하세요. 아직도 그랬죠.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, 정말. 안 inquiet다.